물색이 진짜 예술이죠 저는 물색이 예쁘기로 유명한 앙사나 벨라바루에 왔어요 몰디브는 리조트에서 리조트로 이동할 때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레에 갔다가 거기서 또 새로운 리조트로 체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바카루에서 말레로 이동하고 말레에서 또 이 앙사나 벨라바루까지 수상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이동을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어제는 도착하자마자 이 예쁜 물색을 보면서 좀 쉬었어요 이제 또 조식 먹고 앙사나 벨라바루에서 멋진 하루를 한번 시작해 봐야죠 몰티브에 지금 5일째 5일째 맞나? 3박 4일? 5일? 5일째 있다보니까 얼굴이 빨갛게 익었어요 원래 검붉긴 하지만 얼굴이 지금 완전 홍당무가 되어있어 제가 중학교때 별명이 한때 불타는 고구마 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아 근데 바다색이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서 이렇게 바다 보면서 오믈렛만 딱 먹으면은 이게 진짜 몰디브의 완성이죠 몰디브에 며칠 있는 동안 살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오믈렛만 먹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까 이것저것 또 많이 먹었어요 여기 앙사나 벨라바루가 원래 공용풀장이 없었는데 여기 조식당 옆으로 새롭게 리노베이션 되면서 이 공용풀장이 생겼다고 해요 근데 와 진짜 이 공용풀장이 있으니까 뭔가 되게 리조트가 완성된 느낌이 난다 이런 물색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풀장 아 되게 휴양지에 온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이렇게 풀에 딱 여유롭게 앉아가지고 수영하다가 또 이렇게 예쁜 바다 보다가 또 예쁜 사진 포인트에서 저기 해목은 아까부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기가 물색이 딱 예쁜 그데라서 그 뒤에 진청하고 앞에 옅은 에메랄드 색이 이렇게 딱 같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와 저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쁠 것 같긴 해요 저거 보이는 하얀 능선이 있지? 저거 따로 지금 그런 거야 근데 저기에 가서 포인트별로 모듈이 다 틀리다 보니까 거북이 보실다면 거북이 헤드에서 세워서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데이 투어는 그러면 따로 예약은 안 해도 돼요? 매일 있는 스노프트임 투어는? 아 컴플리멘트 한 11시인데 한번 이쪽 가보자 네 좋고 변경되기에 있는 곳이 있나요? 매일 있는 스노프트임 투어로 나가려고 왔는데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시간만 맞춰놓고 나왔더니 아무도 없어서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11시 오케이 저희는 프리미팅이 없어서요 아 오케이 프리미팅? 그럼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와줬다 아하하하하하 따로 예약은 필요 없답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11시에 너무 없어가지고 당황을 했어 11시까지 여기 다이브 센터로 오면은 여기 이제 모인 사람들끼리 스노클링 투어를 나간대요 여기 앙사나 벨라바루에서는 매일 나가는 스노클링 투어가 있어요 이거는 돈을 내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리조트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 배를 타고 스노클링 포인트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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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물론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거나 저기 오션 워터빌라 오버 워터빌라 거기에 있는 이노션 거기서 스노클링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배 타고 나가서 하니까 확실히 여행 온 기분이 더 많이 들잖아요. 와 산호도 진짜 예쁘고 물고기도 많고 아 환경이 진짜 좋구나 여기가 저는 이제 점심을 먹고 또 저기 이노션 워터빌라 구경도 한번 해보려고요. 멕시칸 브리토스 소스가 진짜 멕시칸 소스입니다. 와 안에 새우 같은 오르도 같아요. 오 맛있다. 마라게트 피자? 마라게트 피자? 마라게트 피자? 엑스트라 치즈. 엑스트라 치즈. 너무 바삭하다. 맛있어요. 이게 또 그냥 실내에서 먹지만 바로 앞에 이런 바다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자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것 같아요. 맥주랑 함께. 산미그의 생맥주 와 앙사나 벨라바루에는 스틱 레이 밥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밥 주는 프로그램이 4시에 있는데 얘는 1시간 일찍 왔어요 지금 3시거든요 저희는 저기 이노션 워터빌라를 지금 보러 갈 거고요 베타로 가는 길에 얘네 스틱 레이가 와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여기는 원할 때마다 배가 항상 가는 건 아니고요 셔틀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운영이 돼요 이제 한 10분 정도 뒤면은 배가 올 거라서 배타고 오버워터빌라 구경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드론영상으로 보신데가 여기 341호 살라가 있는 워터빌라구요 저는 이제 저희 끝에 있는 363호 아 저기 멋지죠 단독으로 그냥 저렇게 하나만 딸랑 있어요 살라가 있고 베드룸도 두 개가 있는 363호를 저는 보러 갈 거예요 비치빌라랑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이게 앙사나 앙사나 하는 이유가 있구나 오버워터 빌라가 2층에서 보면은 저기 살라에다가 수영장에다가 밑에 해머까지 있어가지고 2층 이런 공간하고 1층에 여기 뭐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수영장하고 이런 살라 공간하고 보시면은 방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너무 좋다 2베드룸하고 1베드룸하고 차이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쪽방의 차이거든요 이 쪽방에 트윈베드가 있는이 없느냐 뭐 2베드룸을 묵으실 분은 잘 안 계시겠지만 쪽방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로 들어오면 쪽방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이게 진짜로 이런 침대에서도 바로 바다를 볼 수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욕실에서도 바다를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1층에서 보는 뷰거든요 1층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프라이빗 풀에다가 여기가 진짜 대박이죠 방에 이런 살래가 있다는 게 오늘 저녁 먹으러 온 레스토랑이 푸나라는 아시안 음식을 하는 레스토랑인데요 김치찌개하고 비빔밥이 있어요 와 김치찌개하고 비빔밥이 고추장 치킨도 있습니다 이거 고추장 치킨이라고 써있어요 영어로 이런 거 너무 좋아 고추장이라는 단어를 뭐 무슨 고추페이스트 뭐 페퍼페이스트 이런 거 안 쓰고 고추장이라고 한국말을 그대로 영어로 써놨네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여기는 한국 음식 제대로 하는 데겠다 그러면은 페이스트 김치찌개 오 진짜 김치찌개 같애 와 깨를 뿌린 고추장 치킨 아 우리나라 양념치킨이네 아 그래요? 응 똑같애 양념치킨이야 아 진짜요? 응 고추장 치킨을 시켰는데 음 진짜 양념치킨 맛있다 대박 저 김치 한번 맛보겠습니다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괜찮아 김치랑 같이 외국에서 이 정도만 맛맞네 너 아 이거 신기하다 진짜 한국 음식 맛이 나요 아 이거 괜찮다 부나 그렇게 크게 스페셜하지는 않아도 그냥 약간의 이줄을 맞춰준 것만 해도 어때요 응 김치찌개를 시키면은 그 김치찌개 위드 소프트 토푸 이렇게 부드러운 두부랑 같이 준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계란 바른 사이드로 계란을 입힌 두부가 이렇게 나와요 한국에 온 것 같애 한국 식당에 온 것 같애 진짜 양념치킨에 막 고추장이 찐하게 맵지도 않으면서 닭강정 맛도 나고 아 신기하다 진짜 닭강정 맛 아 아 비빔밥 우와 우와 진짜 비빔밥이다 고기도 넣었어 고추장을 이렇게 주는 거는 조금의 예반데요 아 이게 보기는 좋다 보기에는 좋지 양념 다 돼있어 밑에 고추장 굳이 안 넣어도 돼 양념 소스가 좀 다르긴 해 우리날도 근데 불고기 덮밥 같은 그런 거야 여기 이렇게 양념이 돼있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유 스피크 코리안 벨벨 아 랍스터 칼리 땡큐 엔조이 아 이게 코리에 랍스터가 한 마리가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랍스터가 덩어리도 크고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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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